Q. 층간소음 때문에 다들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서로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해야 된다. 물론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 말 가지고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결책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민은행 WN투자자문부 곽종규 변호사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층간소음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렸어요. 거기에 날렸던 댓글이 저런 겁니다. 솔직히 둘 다 경험해봄 시끄러운 윗집 아무도 없는데 가구 끄는 소리 들린다는 아랫집 그냥 둘 다 노답인데 이 영상은 더 노답이네. 저 댓글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 도움도 못 드렸다는 그 반성하에서 오늘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변호사님을 모였습니다. 자, 층간소음 대처법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라고 하는데 관리소장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2차적인 수단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로는 보통 이용하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상담실이라고 하는 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웃사이센터라고 하는 곳도 있고 이 두 곳을 이용하는 목적은 결국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데시벨 측정 같은 걸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저 두 곳에서는 이제 현장에 나와가지고 소음 측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요. 또 이 두 곳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30일 내에 즉각 조정 절차에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게끔 요구하게 됩니다. 둘 다 동의를 해서 나 조정에 응하겠다라고 돼야 조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정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조정을 시작하게 되고 현장조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조정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조정안도 결국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난 이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또 해결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게 됩니다. 처음에 조정하겠다고 해도 나중에 조정안을 보고 나 이거 못 받아들여 하면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본인이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조정을 받아보는 게 좋다 생각되는 것은 어찌됐건 상대방과 객관적인 기관에 가서 만나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양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제3자를 통해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근데도 불구하고 내재적 한계라고 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응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로는 소송이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층간소음을 방지한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긍정적 손해,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긍정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겠다 이런 수단이 돼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게 되는 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정신청에서 과연 어떤 절차로 그리고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이 뭐였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층간소음은 견뎌야 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견디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조정을 통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기준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인한도라고 돼 있네요. 이게 이제 또 규정화돼서 부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뛰면서 발생하는 직접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간 평균치를 재진대 43dB이 넘으면은 이건 수인한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야간 같은 경우엔 38dB를 넘었으면은 이제 수인한도를 넘었다라고 보는 이런 기준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시간 동안 측정을 했는데 이 최고 소음도라고 정해진 57dB 주간 기준으로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1시간 측정해서 3번 이상 57dB를 넣게 되면은 최고 소음도도 넘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대시벨 A라고 하는 건요. 이게 소음 세기를 나타내는 게 대시벨인데요. 이거를 소리의 특성을 보정해서 ABCD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A라는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대시벨이라고 하는 거는 소음 측정 기준인데 단위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서 평가하게 되는 그리고 이 층간 소음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용어 세 가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소음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분간 소음을 측정해서 최고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소음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1분간 측정 소음도를 이제 평균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1분간 측정해서 이제 나오는 평균 값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측정 소음도라고 하는 거는 최고 소음도 또는 등가 소음도 중에서 이제 높은 값을 기준으로 높은 값이요. 네. 측정 소음도를 이제 평가해서 이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고 소음도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초과 될 경우에 딱 한 번 뭐 그랬다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3번 이상 넘을 경우에 최고 소음도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측정할 때 그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규정상의 방식은 1시간 동안 측정을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측정을 해야 되고 한 곳 이상에서 측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그것도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문 기사, 전문 감정평가에서 그 감정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자세히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 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소리다 이런 기준표도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 대화 소리가 60데시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도 이제 환경문쟁조정위원회 이제 사례집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기 뛰는 소리가 지금 40데시벨이라고 하거든요. 아기 막 뛰는 거요? 아기가 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간에 아기가 많이 뛰는데 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예요. 주간이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아 그걸 주간으로 봐야 저녁 10시까지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뛰다가 뛰면은 40데시벨인데 주간에는 43데시벨까지 이제 측정이 돼야 되고 그걸 수인한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보통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그 아기 뛰는 소리는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해당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아파트마다 아니면 공동주택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40데시벨이라고 하고 어른이 이제 뛰는 소리는 55데시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인한도를 넘어서 이제 배상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러면 좀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가 측정소음도에서 수인한도 뺐을 때 그 5데시벨이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 데시벨 넘은 게 6개월 이내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은 52만원 인당. 52만원. 1인당입니다. 1인당. 네. 그 다음에 1년 이내라고 하면 66만 3천원. 뭐 2년 이내라고 하면 79만 3천원. 3년 이내는 88만 4천원인데 이거는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재반사정을 다 참작해가지고 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딱 저기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지만 참고하실 수는 있다. 네. 이 정도다. 그리고 저표에 보시면 5데시벨 초과할 때 저 금액이고요. 네. 저거 말고도 10데시벨, 15데시벨 뭐 기준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경부에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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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일부만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1인당이고요. 그리고 저 기준표에서 가중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소음도하고 등가 소음도를 모두 초과했을 때 30% 가산하게 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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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간과 이제 야간 모두 초과했다. 네. 네. 뭐 주간도 떠들고 야간도 떠들었다. 이렇게 되면 또 30% 초과. 뭐 수험생의 경우는 20% 이내도 초과. 뭐 가간,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나 일세 미만 수험생일 경우에는 20% 이내로 가산을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애가 고3이라 저희는 맨 꼭대기라 층간소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산이 되고 또 감액 요소도 있네요. 감액 요소는 또 먼저 입주하게 되면 20% 이내에서 감액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와서 그 소음을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환경부에서 낸 보도자료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례 1인데요. 이건 11개월 전에 윗집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소음을 내네요. 아랫집은 부부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게 이제 피해 기간은 11개월 됐으니까 아까 전에 그 기준에서 1년 이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 초과 소음도라고 해가지고 평가 소음도가 58.2가 나왔고 수위난도는 43이 나왔기 때문에 15.2데시벨이 초과된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환경기준에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15.2가 초과됐을 때 산정 금액을 더하면 되는 거고요. 88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88만 4천 원에서 두 명을 곱해서 등가 소음도하고 최고 소음도가 모두 기준 초과했다라고 해서 30% 가산 이렇게 돼서 1.3을 곱하면 229만 8천 4백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23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뭐 액수가 크다고 보면 크고 또 작다고 보면 작은데 꼭 X보다도 윗집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그런 압박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실제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요. 계속되는 소음이라고 하면은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저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윗집이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저거는 지금 10개월 전 이사와서 소음을 내고 있는데요. 아랫집에는 4명이 사네요. 이 경우는 좀 배상이 늘겠습니다. 그러네요.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피해 입은 개월수가 11개월이기 때문에 1년 이내 기준으로 이제 정형하고 평가 소음도가 42고 수인한도가 38데시벨 38데시벨이라고 하는 건 야간에 저렇게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4데시벨을 초과했다라는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인당 44만 2천 원이고 확 주네요. 아까보다는 피해 입은 사람이 3명인데 한 명은 여기서 이제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그래서 44만 2천 원 곱하기 3명 더하기 43만 2천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 가산한 금액 해서 이제 241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네. 저런 기준이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법원은 또 저 기준을 딱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재반사정이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법원의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여지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저 기준을 가지고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안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산을 해서 너랑 다투면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압박을 먼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측정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 측정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이 잘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도 그런 게 있군요. 네. 심간소음 앱 해가지고 그걸 깔면 어느 정도 데시벨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그럼 믿어주냐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됐을 때 법원에서 이걸 믿어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례에서 개인이 이제 스마트폰 앱을 깔아가지고 데시벨 측정을 했어요. 장기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이제 측정을 했던 거와 이제 유사하다라고 인정돼서 또 그 예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측정했던 그 앱 상의 그 데시벨 그게 인정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배상도 좋지만요. 결국은 가장 좋은 거는 당사자끼리 좀 어느 정도 또 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진짜 없습니까? 그 상담해서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기준이 자기가 수인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를 이제 양보를 서로 하는 거죠. 아 그거 좋네요. 예를 들어 애가 뛰고 있으면은 10시까지 뛰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인한다. 10시 이후에는 뛰지 말게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은 좀 합의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나는 잠 놓치는 건 용서 못한다. 대신 그 전에 내가 좀 참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합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아파트 정말 잘 지어야 됩니다. 이미 지은 아파트는 할 수 없다 그래도요. 앞으로 지을 아파트들은 정부에서 정말 이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층간소음 없애면 용적률로 높여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윗집에서 뛰는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